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박희분입니다. 모두 무더운 여름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시죠? 넘버원 스타 커뮤니티 아이풀닷컴이 드디어 여러분들을 향해 오픈을 했습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무도 없군요.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아이풀닷컴은요 여러분들이 스타와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랍니다. 스타 컨텐츠도 있고요. 미니옴피 서비스인 아이스타일도 있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를 스타와 함께하는 짜릿함으로 날려버릴 만한 아주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. 아이풀닷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고요. 아이풀닷컴 화이팅!